식사 먹으려고 손 주는거지 망고야 사장님 일어나세요 망고야 누나가 옷 사왔는데 볼래? 누나가 망고 이쁜 옷 사왔어 볼래? 보여줬다 짠 너무 귀엽지요 너무 귀엽다 어디요? 망고한테 딱 어울리겠다 맞지? 꼬꿍 쇼 꼬꿍 잉? 잉깨가? 잉깨야? 망고 귀 어디갔어? 사이즈 딱 맞네 망고야 짠 아이고 예쁘다 이카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망고한테 딱 어울릴 것 같아서 누나가 사왔어 어? 망고 너무 예쁜데? 아이 귀여워 이거 입고 놀러 갈까? 망고야 뭐해 거기 뭐 있어 물고기 있어? 망고 얼굴 망고의 옷 너무 이쁘네 귀엽다 다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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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아 왜 벌리면 안 되고 앞으로 딱 해야지 먹고 싶어? 얼마나 먹고 싶어? 부산 어? 어? 뒤로 손 주고 먹어야지 손 손 다 먹으려고 손 주는거지 다 알고 있어 이쪽 손 이 손 이 손 말고 반대 손 반대 손 이 손 그릇줄까 까꿍 맛있어 너 먹은거 아까 많이 먹었지 나 좀 이따 떠줄게 하네스 해도 예쁘네 보자 오 예쁘다 아이고 똑똑이 같아 카라 같다 멋있네 망고야 귀여워 갈까 가자 가자 짠 망고 식당이 왔어요 배가 안고 다 먹고 다 먹고 다 먹고 다 먹고 물 물 물 물 물 물 물 까꿍 까꿍 접시 안아줄까? 뭘 몰라 그러지? 여기 줘도 돼요 빨리 먹어 안 먹어? 귀엽지? 예쁜 찌개 김치찌개랑 두루찌개 대독장 되게 맛있게 김치찌개 정신 망고 망고는 입맛 따지 나 왜 물만 주냐고 나 왜 물만 주냐 이게 뭐예요? 망고예요 살구 망고 갈 수 있다 잘 가고 싶은데? 다가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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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